계정 사용 중지가 된대요. 왜? 내가 내 광고 클릭해서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버이시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거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방지하기 위한 팁을 주는 거예요. 구글에서 유튜브 정책에서 1번 동영상 제작 및 채널 구축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업체와 파트너십 맺지 마세요. 자 요거 다시요. 강요 안 합니다. 하지만 자기 채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계속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3자 업체는 조회수 좋아요 또는 구독에 대한 광고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트래픽 구입을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불법 프로그램 다 거른다는 소리임. 네 맞습니다. 네. 자 두번째 내 동영상 광고를 클릭하지 마세요. 이것도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글 정책에 나와 있어요. 유튜브 시스템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동영상에서 광고를 클릭하는 시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클릭이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계정이 사용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 중지가 된대요. 왜? 내가 내 광고 클릭해서. 3번 명분이 있거나 자산 목적일지라도 명분도 있고 자산 목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친구, 가족 또는 누구에게도 광고 클릭을 유도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 그동안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안 해야 되고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유튜브 하기. 여러분 이거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고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헐. 계정 사용 중지. 왜? 내 광고 내가 봐서. 내 광고 클릭. 그럼 내 광고 나오면 건너뛰기 하면 되나요? 건너뛰기 하라고 써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내 광고는 스킵해야 되나? 네. 스킵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이렇게 유튜브 정책에. 친구, 가족 통해서도 말했었는데 뭐라고. 이거 우리가 다 몰랐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 계속 보여드릴게요. 수익 창출 및 광고, 무효 트래픽을 방지하는 방법. 제가 빨간색으로 써왔어요. 애드센스 게시자는 누구예요? 나죠? 예, 영상 책임자예요. 게시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에서 발생한 트래픽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뭐냐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광고 다 봐줬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의 일들이 있었어요? 나 몰랐다. 나 너무 억울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그 게시자니까. 내 영상에 대해서는 내가 제 느낌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광고 트래픽을 성실히 모니터링하여 계정에서 애드센스 정책을 준수하고 무효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도움말을 따른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생되면 구글에 알려주세요. 내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도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리소스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이거요.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사이트 방문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의심스러운 사용자 행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또는 웹사이트 주소별 사용자의 유입 소스, 사용자가 내 사이트에서 조회한 페이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우와 광고 건너뛰기 그런 정책도 있군요. 그죠? 사실 이거 모르면 대부분 보려고 할 텐데 100% 다 보죠. 우리가 몰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방장이 구독, 좋아요 해달라는 말이요. 자기 채널에 대한 구독, 좋아요는 해도 돼요. 모르긴 해도 시킨 건 아니지만 광고 나오면 가족이니까 되도록 봐주려고 할 것 같은데 한두 번은 괜찮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시스템이 그거를 다 감지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유튜브 시스템에서는 동영상의 무효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법을 못 봐주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스튜디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겁나 감지 잘하는 AI, 그렇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큰 타이틀만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신뢰할 수 없거나 품질이 낮은 상대와 파트너 관계 맺지 않기 게시자가, 그러니까 유튜브 올리는 사람 사이트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신뢰할 수 없는 광고 네트워크, 검색 엔진 또는 디렉터리 사이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후 무효 트래픽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내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하지 않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클릭하면 안 됨. 보세요. 광고에 관심이 있거나 광고의 도착 URL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내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 사이트에 있는 광고,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클릭하지 말라고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게시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하는 것은 애드센스 시스템에 의해 필터링이 되어 실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다시요. 내가 이제 게시자가, 내가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애드센스 시스템에 의해서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그 실적에는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으면 이게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무효 트래픽 감시 시스템에 의해서 게시자가, 본인이 자신의 수입 또는 광고주의 비용을 늘리기 위해 광고를 클릭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게시자의 계정이 사용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돈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클릭을 해서 하면 계정 사용 중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모든 게 돈하고 귀결되네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유튜브 쪽에서 정책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영상 업로드해서 수개월 지나도 저작권 침해가 걸릴 수 있어요. 하셨어요. 빙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저 씨 유튜버님의 사연 올렸잖아요. 저 씨 유튜버님의 사연이 뭐냐면 최근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1년까지는 안 됐지만 꽤 오래된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걸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답이에요. 이건 경험에 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수개월이 지나도 저작권 침해 걸릴 수 있다는 말 맞습니다. 여러분. 네. 유사장 너무 얄짤없네요. 그렇죠? 구글은 상업방송입니다 하셨고 애구 지난 것도 걸린다면 유유유 울고 계시네. 그쵸? 저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애드센스 구현을 여러 번 확인하기. 맞춤 구현 방식을 사용할 경우 광고 요청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고 구현 방식이 광고 게재 위치 정책을 준수하고 광고 구현 방식의 프로그래밍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브라우저와 플랫폼 환경에서 광고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애드센스 도움말 포럼에 문의하기. 이건 이제 문의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